말씀하십시오 조이기로 야 왔냐? 야 미쳤냐? 야 아유 블라딕 기강 오지게 낮아 드립니다 여러분 너 그거 킬각이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 뭐야 야 이거 어 뭐야 어 야 거기 거기 가면 안 돼 추루 실화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하 트하 카타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 블라디미르 기강 오지게 다지러 갑니다 유튜브 테디스틱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미드라이너들 상대로 이제 일대일한 것들 많은 영상들 있으니깐요 피드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매일 평일 오후 8시에 매일 평일 오후 8시에 트위치TV와 카카오티비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깐요 나 너의 피들 제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룬투성은 감전 돌발의격 시야수집 영리한 사냥꾼 침착 최후의의격 들고 왔습니다 이제 아침이니까 텐션 좀 높여볼까요 깔끔하게 캐리 갈게요 아니 이 모기 자식이 너만 빠냐 저도 조금 잘 빨거든요 얘만큼은 아니라도 와 도란 방패 블라디미르 실화야? 야 도란 방패 블라디미르라 으 끔찍하다 일단 흡수 배워놓고 한번 좀 더 봅시다 얘가 나한테 조금만 더 앵기면은 그냥 나도 빨대 꽂아버릴라고 이런식으로 아 자식 좀 많이 빨아봤는데 얍 와 까비 이게 안팅기네 그래도 빠는 쪽에서는 피들이 또 잘 빨지 않을까요? 아 좀 아프다 이거 오명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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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노하드 아직 노하드 오 잇 잇 으하하하하 으하하 우호우 잇 잇 됬 잠깐만 나 이거 오케이 야 여기 좀 도와주세요 저기요 이것 좀 저기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 타곤산 좋아 타곤산 좋아 이쪽 빨고 오케이 블라디 정도는 뭐 이 정도로 기강 다져줘야죠 체력 포션 두 개 정도 사갈까? 뭐야 망했는데? 평타 전멸 평 평 평 평 Q 평 아 그게 전멸은 없어 귀환 귀환해 멍청아 뭐해 최후의 최후까지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와 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개불쌍하게 죽어 와 와 진짜 개불쌍하게 죽어 야 왔냐 야 미쳤냐 야 아유 블라디 기강 오지게 다져드립니다 여러분 너 그거 퀴각이야 조심하는 게 좋을까? 뭐야 퀴각이라니까? 미니언 뒤에 숨어서 쪽 빨다가 야 롤 재밌다 좋아 좋아 이게 이게 빨대지 뭐야 잠깐만 나 신발 신발 없죠 아 이러면 나 도망갈 수 있어 오시는 길 오시는 길 와더라도 아유 그거라도 드려야지 좋아 좋아 집가서 그 뭐죠 그거 사오면 되거든요 요거 요로거랑 어 이거 말고 요거랑 요거랑 변태피들이라고 잘 어울리네요 변태피들 뭔가 이거 저마쿨 돌면은 블라디미를 다시 한 번 더 킬과 노릴 수 있거든요 이게 빨대 두 개 이상 배워놓으면은 블라디한테 절대 안 밀려 피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앞 포지션 잡은 다음에 여기 들어올 때쯤 딱 요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그냥 면상공 나이스 요거 블라디 기강 오지게 다져드립니다 감전피들이 한방 딜은 쎄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한방 딜은 생각보다 낭낭해서 빨대에 정확하게 두 개에서 세 개만 배워놓으면은 딜교환 절대 안 밀려요 세 개가 세 개는 확실히 안 밀리고 두 개까지는 조금 애매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라인 클리어까지 생각하면은 일을 좀 많이 찍어놓는 게 좋아서 야 블루 안 주면 내가 먹는다 아유 답답하게 블루종 하코님 블루종 원래 블라디미르가 피들한테 안 돼요 원래는 원래 상성 자체가 블라디가 피들한테 잘 안 되는 상성이라 블라디미르가 피들한테 잘 안 되는 상성이라 야 실화야? 오케이 아 아 아 야 이거 어 뭐야 어 야 거기 거기 가면 안 돼 아 야 인마 너가 감히 내 친구를 괴롭혀? 끝까지 간다 아 까비 지나가요 아깝다 이거 그냥 궁 궁 아꼈다가 블라디미르나 잡을걸 어 왜 아 굿 1600원이면은 집에 가서 요거 딱 나오거든요 나도 블라디미르처럼 탱가볼까? 여거랑 여거 하나 블라디미 기강 오지게 다져드립니다 피들한테 안 되지 진짜 딱 처음에 샤코 한번 봐준게 되게 컸다 블리츠 크랭크랑 뭐 인마 미쳤나 히히히히 히히히 츠르 실화야? 잠깐만 이거 킬각인데요? 어 킬각인데 한번 봐볼까? 일단, 일단 좀만 때려놓고 요정도만 딱 때려놓으면 킬각이거든요 어떻게? 잘 봐요 내가 킬각 만들어낸다 잘 가고 아하 기모띠 야 야 숨었냐? 굿 요 블라디 잠깐만요 도란링 있으니까 이거 마나가 조금씩 차네? 그러면은 165 245 345 마나 조금씩 차니까 블라디미로 오면 다시 죽이죠 끝자락에 딱 걸쳐가지고 대기하라 무조건 와요 이거 올 수밖에 없어 지금 한 2쯤 왔거든요? 그렇지 이거 계속 빨려 임마 그거 숨어도 굿 숨어도 계속 빨려 이게 블라디미르가 선템으로 헤르메스 안가면은 계속 죽어요 헤르메스 가도 조금 힘든데 음 이거 그냥 계속 죽는거지 뭐 헤르메스 아직도 안갔네? 으이 이거 또 내가 그러면은 어? 살짝 들어가서 조금 빨아주고 다시 나오면 되니까 요런거 요런거 이렇게 해서 조금 빨아주고 난 이렇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서 한번 쪽 빨아주고 잠깐만 아 아 그레이브즈는 생각 못했다 아 까비 뭐야 갑자기 아 아 아 헤드샷 쥐잉 어 안 써네 없나? 노궁 노점아 아 아 아 개불쌍하게 죽네 아 아 욕심부린거죠 욕심 욕심 안 부렸으면 됐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블라디미르는 나한테 계속 죽어? 블라디미르가 킬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뭐야 뭐지 이즈리얼이 왜 미드에 와서 파밍을 하고 있는거지? 기분 나쁘게? 그럼 내가 봇을 가면 되는건가? 그럼 내가 봇을 가면 되는건가? 내가 케이틀린이라면 이건 타워허깅하면서 먹을건데 아 아 살짝 빠지는 척하면은 니가 그럴줄 알았어 뭐야 아 아 아 하하하 하하 하하하 뭐야 쟤 왜 돌아와 쟤 왜 돌아와 쟤 왜 돌아와주냐? 고맙네 이거 최대한 라인 다 태워버립시다 그냥 살고 싶어 자 집에 가서 요거 뭐냐 슈렐리아 딱 뽑고 마관신까지 딱 신으면은 일단은 언전도 템은 완성된거거든요 요렇게 왜 이즈렐리아 손에서 막 보랏빛이 나지 야 너네 자신 있냐 아 블라디 헤르메스 갔어 근데 이러면 이래도 내가 11레벨 궁이라 잘 가고 슈퍼 그랩 공포 침묵 빨대 나이스 여기 다이아티어예요 다이아정도 애들 만나요 이즈렐리아 CS좀 먹을줄 아는 놈인가 싫어 나 집에 갈거야 집에 가서 템 사와야지 침착으로 마나 1100 돌려받았고 궁극기는 65초나 벌써 돌려받았네요 많이 돌려받았구나 어 뭐야 얘들아 일로와 이우 끝까지 쫓아오나 어 안오네요 너 거기서 뭐해 뭐야 야 뭐야 숨었는데 펀치 때리네 뿜뿜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숨었는데 펀치 날리네 뭐야 아싸벼 요것도 있고 쭈룩 봐요 아깝다 케이틀린 쫄겨 할라 했는데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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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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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가지고 7초 남았다 여기? 이거 슈퍼 빨대야 어딜 도망가 굿 얘들아 뛸 준비됐냐? 야 일로와봐봐 잠깐만 나 없이 좀 얘들아 뛰어 나이스 아이고 또 가자 호잇 와우 개꿀? 이렇게 킬 정도는 먹어줘야지 잠깐만요 2초 남았네? 근데 아마 곧 있으면 케이틀린이 아 케이틀린 보시구나 그럼 여기 누군가 한 명은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라 쓰면은 아 블라디 어딜 도망갈라고 핵펀치 와 나 어시 많이 먹었네 요거 3번 딱 까비 이게 지금 영례한 사냥꾼이 5스택이다 보니까 슈렐리아가 원래는 쿨타임이 60초인데 이게 한번 딱 사용하면 40초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좀 사용할 수 있어서 영례한 사냥꾼 룬은 되게 피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어 영례한 사냥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바돈이 굳이 필요가 아이 뭐지 존야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걸로 갈 수 있는 템이 좋아 나에게 존야란 없다 액티브 아이템 세개로 승부 본다 안 돼 플리츠 형 달려라 굳 야 야 울챙이 야 울챙이 간다 달라붙어버렷 나머지 부탁해 친구 어 잠깐만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와 와 이건 좀 아니었다 와 그래도 난 살았어 제발 아 어 갑분싸 베인 어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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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베인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베라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리얼 핵갑분싸 잠깐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1번은 슈레일리아를 딱 키고 5번으로 일단 올챙이를 묻혀놓은 다음에 궁극기로 화려하게 진입 쥐야 나이스 이맛에 피드라지 갓들스틱 이들스틱 하 얘들아 반스런 할 준비 됐냐? 반스런 잠깐만요 라바돈이 이게 2300원? 한 라인만 더 먹고 한 조금만 더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어 네 이거 궁쿨타임이 66초인 것도 있는데 침착을 들면은 지금 66초인데 132초 돌려받았잖아요 그래서 궁쿨타임이 진짜 빨리 돌아요 물론 어시스트나 이런걸 먹었을 때만 ㅋㅋㅋㅋ 이거 에이컨 게임 에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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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바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야 달라붙어라 어딘간 달라붙겠지 아싸 로허시네 야 한번 가볼까? 야 90원 뭔데? 90원 뭔데? 호잉 렐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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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붙어 그리고 얘들아 뛸줌비됐냐? 다같이 뛰어! 어 잠깐만 3480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어? 인쇄 뭐 뭐 한번정도 죽어주는거 쯤이야 죽어줄수도 있는거잖아요 갑자기 소리 너무 작아졌다는데 아 근데 액티브 아이템이 너무 많은데요 생각한 것보다 유령운 쿨타임이 몇초지 지금 이게 총 10% 그리고 유고 30 40% 감소거든요 50%가 45초니까 40초 감소되는건가? 베인? 베인 보여주나? 드디어 보여주는구나 베인 보여주나? 베인 보여주나? 오오오오오오오 베인 보여주나?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럼 여기서 나도 보여줄데가 되지 않았을까? wissen 첫번째 일단 올챙이 뿌리고 그리고 후지니앱 슈렐리라 딱히고 아 뭐야 끌렸어 일단 저거 던졌어 죽었어 쟤 살았네 이만 그러지마요 어 뭐야 포기했어 와 이미 이게 바로 맞아버리네 어 가품 쏴 잠깐 이러면은 나 아이템 다시 팔아야 될 수도 있는데 얘만 팔까요? 이거 팔고 뭐 사지 그러면? 아니야 팔게는 너무 아까워 팔게는 너무 아깝고 얘들아 이거 한타하자 한타 한번이면 게임 끝남 이거 남한국 이상하게만 안쓰면 이기거든요? 여기서 유일하게 AP가 난데 쟤들이 AP템 아 마방템은 안 둘러가지고 가라 올칭이들 가라 올칭이들 오케이 끝났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해 끝났어 이상해 끝났어 몸퉁아리 두꺼워서 무조건 끌리는거 봐라 어 땡큐 평 지루었다 맨날 맨날 존이 하나만 쓰다가 이렇게 오브젝트 4개 쓰니까 되게 이상하네 뭐야 못 끝내? 와우 어 뭐야 갑분싸 갑분싸 이러면 안 끝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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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이거 빌려가자 야 이거 빌려가자 요것도 무빙 요것도 무빙 아 가만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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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ố gat 어? 야! 올챙이들! 좋아 일단 여기 두 마리 있는 거 확인 야 얘 뭐해? 그게 혼자 된다고? 와 혼자 하네? 와 저걸 혼자 먹네? 대단한데? 하긴 근데 얘 지금 피옵템이 두 개니까 뭐 가능할 것 같긴 했는데 어 바론 이번에 1대1도 그렇게 강해진 건 아니네 잠깐만 얘들아 금방 간다! 좀만 기다려봐봐 일단 올챙이 직원 하나 뿌려볼까? 간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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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alcohol 이이이이이에이이이이이이이이믹 어딜 드만가?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discover 아 아 안 돼! 오케이 아하아 템 오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구요 와 벌써 궁 돌았어 끝 와 님들 방금 전 한타 봤어요? 한타 끝나고 나서 궁 다시 돈거? 개사기 아니야? 한타 끝나자마자 궁 다시 돌았네 이렇게 여러분들 블라디미를 기강 오지게 다져드렸구요 딜량 뭐 너무 뻔하네요 자 룬 특성같은 경우는 요렇게 감전, 돌발일격, 시야수집, 영래한사냥꾼 그리고 침착으로 방금 전에 궁쿨타임 많이 돌려받은거죠 그리고 최후일격까지 요렇게 들고갔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